1억의 진짜 의미는? 1억을 모았을 때 좋은 점은 뭘까요? 1억을 모으는 과정에서 돈을 모으는 습관이 생겼다는 것 1억을 모았으니 2억, 5억, 10억도 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투자 선택지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. 1억의 가치가 예전만 못하다고는 하지만 결코 무시할 수 있는 돈이 아닌 만큼 1억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삶의 부스터가 되지 않을까? 합니다.